김강산 전망대에 도착하시면 이분들이 해설사분이 또 그 전망 네 천우나 기상 쪽으로 가르죠 자 우리가 이동합니다 라고 해드렸죠 바로 성도가 이렇게 눈앞에 자 차량으로 가시죠 짧은 거리나마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지다가 침체가 됐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했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이 보시면은 이쪽이 저희 현 위치입니다 중간중간에 해설사분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대략 한 50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ando 일부러가 오는 아시재사분에 제자분에 손을 장착하게 되었騰습니다 일참 올려줍니다 이러한 ἄ지사분에 연기한 자신의 시신입니다 풍선은 상상의 반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